장도장이 단순절도라고? 수사 자료 제대로 봤어? 술 마셨습니까? 너 하인정 장학생이지?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검사한테 너라고 하신 겁니까? 아니라고 말 못하네 이 개자식 오빠! 하영사님? 지시겠다고요? 옷 벗고 싶으세요? 벗어! 같이 봤자 오늘! 벗어! 벗어!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여기가 어딘줄 알고 횡패세요 아! 오해요 오해! 하영사님 아무 잘못 없어 그날 내가 그렇게까지 경찰서에 있었던 건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도장 얘기하잖아 장도장?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겁니까? 아! 내가 고집부렸어요 내가 사건 해결해 보겠다고 아, 그래? 아, 봉투 어? 여기 미안 나 지금 바빠서 얘기하다 말고 어딜 가 빨리 가 어? 제가 오해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하지 않은 거냐 지금? 그만해요 사과한 대잖아요 아, 뭐야 아줌마! 하여튼 정말 개연성 없고 맥락 없고 아, 하필 이때 아, 도대체 어디서 어디서 나타난 거야? 아, 뭐야? 마주 거 구해줬더니 맞아? 누가, 내가? 우리 오빠 대학 때 검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맞아 죽을 뻔한 거네? 아줌마가 나 구해준 거네요? 어휴, 감사합니다 빨리 살려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어우, 술 냄새 네 근데 장도자? 그때 시장에서 잡은 맞죠? 왜요? 뭔데요? 아, 아니요 아니요 됐어요 관심 끊었어요 나랑 무슨 상관이야 왜 상관이 없어? 당신 남편이 서로 가 왜? 또 뭐 두고 온 거 있어? 여기까지 왔는데 밥은 매게 보내야지 에이, 하루 이틀 오는 것도 아닌데 새삼스럽게 가자,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럴까? 맞죠? 뭐지 이 냄샌? 뭔가 분명히 있는데